여기는 이 콘서트장이 와버리잖아? 굿즈 뭐지, 응원봉 뭐지, 애교하는 거 뭐지, 멋있는 거 뭐지 그걸 형 두 시간 반 동안 다 아 난 그래도 자신 있다니까? 에이틴이를 다른 아이돌분과 3초 동안 인사시킬래요? 두 시간 반 동안 같이 춤추는 거 구경시키고 노래하는 거 구경시키고 아 나는 구경시킬래요 구경시킬래요 그래 우리 공연이 더 멋있는 거 알죠? 성화 팬분들 다 오늘 다른 콘서트의 아이돌 콘서트 예매하십시오 제 팬들은 안 돼요 제 팬들은 안 돼요 형 방송 나가면 이제 형 팬사한테 와가지고 아 성화야 나 누구누구 아이돌 콘서트 갔다왔어 너가 그건 괜찮다 그래서 난 갔다왔어 근데 두 시간 반 동안 봤는데 너무 좋더라 하고 다 다음 팬도 넘어왔는데 어 성화야 나 너가 같이 갔다왔어 이러면 어쩔 거야 어쩔 거야 괜찮아? 괜찮아? 아 괜찮아 괜찮아?